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훈입니다. 초보자도 자신감을 업시킬 수 있는 기초 영어 시간입니다. 필수 영어 표현 10개를 준비했고요. 정말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저를 따라와 주세요. 주호동사부터 시제 놓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떤 문장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고 했죠. 전화를 하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끊어야 되는 경우 어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이것도 영어로 만들 수 있어요. I will call you back later. I will call you back later.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게 내가 뭐뭐 할게거든요. 영어는 주호동사로 이루어지는데 거기다 시제 내가 할게란 미래는 wil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will 이거 먼저 시작해 보는 거죠. 내가 갈게 내가 먹을게 등등 다양한 동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전화할게 라고 해서 call you back. 전화하다 call에다가 너한테 전화하는 거니까 call you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전화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전화할게 라고 하면 끝에 back을 붙입니다. 우리도 일상 생활 속에서 야 내가 call back 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죠. 이게 바로 영어로 I will call you back. I will call you back.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란 말은 later 입니다. 뭐 내일 전화할게 나중에 전화할게 이렇게 시간 표현은 맨 끝에 넣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보면요. I will call you back later 이렇게 세 가지 머릿속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영어로 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전화할게 I will call you back later. 천천히 소리 내서 따라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커피 한 잔 주문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죠. 해외여행 가셔서 커피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 돼요. I'd like to order coffee. 여기서 I would like to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축약형으로 I'd like to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뜻은요 내가 뭐뭐를 하고 싶어요. I want to 보다 더 공손하고 격식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갔을 때 친구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격식을 살짝 넣어야 되면 I would like to 혹은 I'd like to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커피 한 잔을 주문하다 라고 해서 order coffee. 뭐 a cup of coffee 라고 커피 한 잔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뭐 특정한 커피 제품이 있으면 a coffee 이렇게 단수로 얘기할 수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a cup of coffee 로 만들어준다는 것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I would like to order coffee. 한 번 더요. I would like to order coffee. 커피 한 잔 주문하고 싶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역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냥 역이 어딨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돌려 말하면서 공손함을 더할 수 있겠죠. 역 어딨어요? 역으로 가는 길 알려줄 수 있어요? 느낌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Can you tell me the way to the station?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뭐 뭐 해줄 수 있어는 Can you? 해줄 수 있어? Can you? 주어 앞에 can을 붙이면 됩니다. 뭐 뭐 해줄 수 있어? 라는 느낌이 딱 떠오르고 부탁한다 라고 하면 Can you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 뒤에 나에게 말하다 라고 해서 Tell me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뭐를 말해주냐면 The way 길을 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Can you tell me the way? Can you tell me the way? 자 이렇게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쌓아가는 느낌으로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자 길은 길은데 어떤 길이죠? 역으로 가는 길 방향성을 나타내는 툴을 사용해 줄게요. To the station To the station Can you tell me the way to the station? Can you tell me the way to the station? 이렇게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만들면서 덩어리별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 지각 가져오는 거 잊었어 라고 하고 있죠. 깜빡 잊고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I forgot to bring my wallet. 아 깜빡했다. I forgot. 잊어버리다가 forget인데요. 이거의 과거형은 forgot이 됩니다. I forgot. 나 잊었어. 자 그 뒤에 툴을 붙여 볼게요. 그냥 툴을 붙이면 여기서는 뭐뭐하는 것을 잊었다 라는 미래 느낌이 돼요. I forgot to 나 뭐뭐하는 거 잊었어 라는 패턴처럼 또 많이 사용됩니다. 뭐 알람을 끄는 걸 잊었어 아니면 가스불을 끄는 거 잊었어 지갑 가져가는 거 잊었어 뭐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겠죠. 지갑을 가져오다 가져오다 bring 내 지갑은 my wallet. I forgot to bring my wallet. 이렇게 되는 거죠. I forgot to 여기서 하나 bring my wallet. 여기서 하나 이 두 가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문장 다시 해볼게요. I forgot to bring my wallet. 그렇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우리는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티에 초대받아서 가서 와 신나는 시간 보내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재밌었어? 뭐했어? 라고 하면 We had a great time at the party. 의미 단위를 어디서 한번 끊으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We had a great time. 주어 동사는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가졌다 라고 해서 시간을 보내다는 느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ave a great time.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우리도 뭐 인사할 때 Have a great time. 이런 인사하죠. 시간을 보내다. 그냥 시간이 아니라 좋은 시간을 보내다 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We had a great time. 이라고 하면 보냈어요. 과거에 보낸 걸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We had a great time. have의 과거형은 had가 되는데요.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것들은 따로 연습해 주시면 되는데 뭐 단어 막 쓰면서 하는 것보다 저와 함께 배우고 있는 이 문장 속에서 계속해서 바꿔서 말씀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뭐 시험 당장 앞에 볼 게 아니라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장으로 많이 말씀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다양한 동사 가지고 오고요. 그걸 활용한 문장 가지고 올 거니까 매일 꾸준히 해주시면 계속해서 익숙해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어? 저번에 come, came gonna, went 이거 봤는데 라고 몸이 기억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좋은 시간 보냈어요. We had a great time. 어디에서죠? At the party. 파티에서 라고 콕 집어줬습니다. 어떤 장소 콕 집어주면서 여기에 라고 할 때 S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티에서 이렇게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산책하러 갈래요? 라고 하고 있죠. 너 산책하러 가고 싶어? 갈까? 이렇게 제안할 때 다양한 말을 쓸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걸 한번 써볼게요. Do you want to go for a walk? 앞에서 would like to 이게 하고 싶다라는 공손하고 격식 있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원투는 네 편한 그냥 하고 싶어 친구들끼리 쓸 수 있는 제일 편한 표현입니다. 질문으로 바꾸면 Do you want to가 되거든요. 뭐 뭐 하고 싶니? 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이게 너무 딱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제안할 때 뭐 뭐 할래? 정도의 느낌으로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친구에게 뭐 뭐 할래? 영어 공부할래? 같이 저녁 먹으러 나갈래? 이럴 때는 Do you want를 편하게 쓰셔도 좋습니다. 산책하다 Go for a walk 이런 것들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뭐 설거지하다 Wash the dishes 샤워를 하다 Take a shower 동사로 마련된 이런 하나의 덩어리들은요. 그 채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산책하다 라는 말을 요렇게 저렇게 시제 바꾸어 가면서 쓸 수 있거든요. 뭐라고 했죠? Go for a walk Go for a walk 이게 산책하러 가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산책하러 갈래요? Do you want to go for a walk? 한 번 더 해볼게요. Do you want to go for a walk? 이렇게 완성해 주세요. 자 일곱 번째는 오늘 밤에 영화보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뭐뭐 하자 나노 포함해서 우리 뭐뭐 하자고 제안할 때는 let's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Let's watch a movie tonight 이렇게 완성해 보겠는데요. 일단 let's Let's go Let's eat out Let's study English 이렇게 활기차게 무언가 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무엇을 하냐면 watch a movie 영화를 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를 보다 watch a movie 보통 집에서 영화 보는 거 영화 막 틀어놓고 보잖아요. 이거를 watch a movie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은 tonight 자 그럼 세 개 붙이면 돼요. 우리 뭐뭐 하자 let's 영화를 보다 watch a movie 오늘 밤 tonight Let's watch a movie tonight 부드럽게 붙여주시면 완성이죠.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Let's watch a movie tonight 좋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나는 다음 주말에 조부모님을 방문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방문할 거예요 조부모님을 다음 주말에 어순는 머릿속으로 빨리 이렇게 딱 정리해서 바로 I'm going to visit my grandparents next weekend 하나씩 꺼내주시면 돼요. 이게 주어동사부터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하거든요. 주어동사 나는 방문할 겁니다. 여기까지죠. I'm going to visit I'm going to 사용해서 미래를 알게 할 수 있는데요. I will 보다는 좀 더 계획이 있는 느낌이 됩니다. 이미 뭐뭐 할 거라는 생각이나 계획을 짜놨다면 나 뭐뭐 할 거야 뭐뭐 할 예정이야 I'm going to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여기서는 visit my grandparents 조부모님 댁을 방문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씩 다시 꺼내면 나는 뭐뭐 할 거야 I'm going to 조부모님을 방문하다 visit my grandparents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걸 넣어주시면 되는데 시간은 next weekend 다음 주말이라고 하고 있네요. 하나씩 이건 꺼내주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제가 한국어로 말씀드리면 영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뭐 할 거야 I'm going to 조부모님을 방문하다 visit my grandparents 다음 주말에 next weekend 이어서 가면 I'm going to visit my grandparents next weekend 이렇게 부드럽게 완성할 수 있는 거죠. 길어 보이는 문장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주호동사별로 덩어리 덩어리를 찾아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들을 때도 아 어디 갈 거구나 아 조부모님 댁을 방문할 거구나 그게 다음 주말이구나 이렇게 확 조립하지 말고 순서대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나중에 빠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아홉 번째는 나는 주말에 하이킹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평소에 잘하는 것들 취미 좋아하는 것들 얘기할 때 이거 많이 사용해요. 보통 좀 딱딱하게 My hobby is 블라블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원어민들은 그런 것보다 I like to 사용해서 평상시 하기 좋아하는 것들 많이 얘기합니다. 평상시 하기 좋아하는 것들은 내 취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I like to 까지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취미 생활 I like to 그 상태에서 하이킹을 가다 Go hiking Climb mountain 이라고 하면 정말 전문 이런 장비 가진 걸 가지고 등산하는 느낌이고요. 우리가 동네 뒷산 올라가거나 아니면 가벼운 산 보통 이제 가볍게 짐을 싸고 살짝 높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인왕산이나 관악산 같은 거 올라가는 거 가끔씩 가거든요. 그 정도는 Go hiking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장비 같은 거 따로 먹을 걸 챙겨가거나 물을 챙겨가는 거 몰라도 장비는 안 챙겨가거든요. 그런 느낌이 바로 I like to go hiking 이죠. 그리고 주말은 On weekends 주말은 오늘 사용해서 표현하고요. 이 끝에 S를 사용해서 weekend 가 아니라 weekends 라고 하면 매 주말 정도의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말만 있는 건 아닌 거죠. I like to go hiking on weekends 저는 보통 주말에는 하이킹 가고 등산 가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면 I like to go hiking on weekends 하나씩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지금 초반에는 하나씩 하나씩 꺼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I like to go hiking on weekends 이렇게 완성되죠. 그리고 열 번째는요. 물 한 잔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목이 너무 마른 겁니다. 어떻게 부탁하면 되죠? Can I get a glass of water? Can I get? 이거는 get 동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얻거나 받거나 사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 집에서 뭐 좀 받을 수 있을까 좀 얻을 수 있을까 느낌이 되기도 하고 해외여행 가서 식당이나 어디 뭐 카페 같은데 갔을 때 제가 좀 살 수 있을까요? 구입해도 되나요? 이런 느낌이 되기도 합니다. 물은 water 여기서는 물 한 잔이라고 해서 a glass of water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보통 이렇게 액체 같은 것들은 담아주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물론 이 물을 뭐 이렇게 딱 포장해가지고 어떤 병 같은 게 되어 있다면 뭐 그렇게 그냥 water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a glass of water 이렇게 한 잔이라는 표현을 앞에 많이 써주는 표현입니다. can I get 그 다음에 a glass of water can I get을 사용해서 나중에 뭐 여행 갔을 때 비행기에서 어우 추워 라고 할 때 can I get a blanket 담요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내가 받거나 살길 원하는 것들 can I get Can I get 이걸로 시작해 주세요. 전체 문장 뭐라고요? Can I get a glass of water 한 번 더요. Can I get a glass of water 그렇습니다. 마지막 퀴즈 방금 했던 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데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틀려도 괜찮아요. 한 번 써보는 겁니다. 내가 배워가는 것들은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꼭 소리 내서 말씀해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것들은 한 번 적어보는 것까지 타자 치셔도 괜찮고 공책에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꼭 잊지 말고 나중에 이렇게 공책에 아무데나 해도 좋으니까 한 번 써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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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